누구시라고요? 어. 언니 저 그런 풀이여. 뭐 다들 한가하신가 봐요 지금 여러분. 너무 시원해요. 지금 할 거 없으신가 봐요. 너무 없어. 여기여기부터 라 여기여기부터 아! 저희는 또 인맥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여러분. 전화번호부에 있는. 골라가지고 걸린 번호 있잖아요. 그분에게 전화를 하는데 저희가 서로 깃속말하는 말만 할 수 있어. 개인적인 말 하면 절대 안 돼. 오케이 오케이. 이 투안에 말 안 하면은 벌금. 그러면 약간 예의 있게. 아무것도 해주세요. 지울 수 있는 시간 단 5분! 5분! 야 잠깐만. 동성범 선배님. 담당 팀만 지울게. 우리 엄마 좀 지울게. 동파랑 번 독사 선배님 지울게요. 아 진짜 말골을 왜 이렇게 빛나? 트레이너 지운다. 때리면 한방이야. 나도 알려줄게. 정말 잘생겼다. 그만! 아 이제 끝나가요 여러분. 케이블 세팅. 오케이 세팅! 나 갈게요 오늘 우바! 레츠 고! 가자! 스톱! 스톱! 야! 어 전... 아! 안됩니다. 저는 집주인은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약간 있을게요. 아 알겠습니다. 포기해! 시작! 스톱! 스톱! 코코장화? 뭐야 클럽? 코코? 카페. 코코? 아 너무 오래전인데?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. 안 바꿨다. 스톱! 여보 여보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10년 전쯤인가 그 카페에서 같이 일했던. 누구예요 누구? 회장님 중 안가? 눈. 몰린 누나. 아 아 아 아 아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. 누나가 왜 전화를 하셨어요? 나. 간 Na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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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 좋아하겠네 아 누나 술 먹었죠? 아 누나 진짜로 술 안 마셨어요? 네 입술 저 왜 그래요 지렸다 정환아 너 진짜 나 기억나니? 아 예 기억나 손케 이렇게 통화해줘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요 번호 지우면 안 돼요 야 김진주 가자 간다 기다려야 돼 학교 후배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인가요? 번호 지운 거 같은데? 야 이거니? 아 얘는 진희리 20년 친구 그럼 나 바로 정할 수 있어 아 그래 그래 아 누나 어 건희야 누나가 뭐 물어보고 있는데 어 근데 진희리가 누나 있는 거 쪽팔류 아니야? 누나 막 중학교 때 장기장 하라고 그랬는데 나 이상한 거 하고 그러잖아 이 박사 춤인가 막 그런 거 추고 그러지 않았어? 누나가 남자 못 만날 거 같아? 약간 그렇지 나도 진희리 친구들 중에 누나를 마음에 둔 친구들이 없어? 개소리야 나 절대 없지 절대 없어 근데 왜 갑자기 그래 밥 먹었어? 응 개구리 반찬 뭐라는 거야 아까도 왜 그래? 개구리 뒷다리 맛있잖아 왜 그래? 끝난다? 10만 원만 내가 돈이 어딨어 누나 그럼 만 원만 만 원을 주셨어 우리 은행 나 사실 너 끌어도 되는 거야? 근데 잠깐만 나 이 인생 망할 거 같아서 그래 아니야 살살해 자 준비 갑니다 시작 찝었어 뭐야? 그랑프리 야 그랑프리 야 그랑프리 근데 진짜 지금 못 하는 게 뭐냐면 연락 안 한 지 한 4년 됐어요 그럼 기권? 기권? 기권이야? 이거 20만 원? 근데 20만 원이 없어서 할 건데 도전! 너무 연락 오랜만에 해가지고 일단 너무 무례하지 않는 알았어 알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? 저 언니 지우예요 지우 누구요? 누구시라구요? 아 언니 저 그랑프리 얼큰이요 어 어 야 지우야 웬일이야 어 잘 지냈어? 네 지금 그랑프리 한 타임 뛸까요? 뭐라고? 뭐라구? 아 둘이 그래서 연락했었어? 사귀자고 했어요 연락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또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또 놀아요 히히힝 히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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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힝 힝힝 힝 힝 힝